여기 슬슈어 가이저를 흘러내려줍니다. 한 번 봤을때는 푸짐한 거 같은데? 글쎄요. 지혁 엄마 여기 봐봐. 지혁 엄마 여기 봐봐. 이때는 타고 싶어. 이제 이 고등학교 이름이 흘러내려줍니다. 이 고등학교 이름은 이 고등학교 이름이 공부하여 인상으로 돌아와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이때는 이 고등학교 이름이 있는 고등학교 이름이 흘러내려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가다가 프리스파스틱에 빠지는 거 아닌가? 아 연기가 이쪽으로 온다.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이제 가야돼. 저기 사람들이 있는 곳 있지? 어디 가는지 보기 전혀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시청자! 서울시장에서 만나면 돼. 그는 안에서 만나면 돼. 예술시장에서 만나면 돼. 바이셔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